우리 히브리스 12장 22절에 보면 하늘의 총에 대한 모습이 나오죠 거기에 그 하늘의 총의 가운데 더 교회가 나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도 팔을 들고 살지만 교회는 하늘의 천상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총의와 교회는 동격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라고 여러분 내가 알기로는 유대인들은 바로 아담이 창조된 곳은 바로 성전산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은 바로 하늘이 맞닿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하늘이 맞닿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타락하자 하늘이 풀리된 것이죠 교회는 바로 하늘이 맞닿은 것입니다 내가 목회를 시작하고 얼마 안 지나는데 이제 개척을 했죠 예, 성도가 한 명이 들어왔어요 예, 근데 설교를 하는데 예, 바로 11에서 11장 22절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예, 성도가 하나인데 하늘의 총의가 그건데 임한 것이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그리고 말하는 피 그게 교회 안에 덮어주는 것 그래서 내가 설교하는데 예수님이 은혜를 받았을 때 그래서 그날 성도 한 명을 놓고 설교를 다섯 시간에 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그렇게 설교를 다섯 시간에 했습니다 지금도 설교는 두 시간에 두 시간 만 하지만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사람들이 성도가 몇 명이냐고 물어보면 몇 명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porque no se podía contar 당신 교회에 누가 있냐고 물어보면 엔옥도 있고 파울도 있고 여러분 지금도 하늘의 종이는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요 저는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성도 수를 쉴 수가 없어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한 사람을 놓고 설교를 다섯 시간에 했어요 왜냐하면 파울도 은혜 받고 제가 특별히 서신서 하면 파울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 우리 주님이 은혜를 받으신 주님에 대해서 인간 예수를 얘기하면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 때로는 보자 일어나서 박수 가짐 설교를 사는 시간 안 할 수가 있나 바로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경험했던 신비로운 체험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교회와 하늘의 종이는 함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말라기엔처럼 그분이 직접 성전에 영광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런 교회의 본질을 깨달은 사람들은 모든 예배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에서 그분의 영광을 늘 경험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여할 수 밖에 하늘이 맞다운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깨달은 교회의 본질을 깨달은 제가 설교를 두 시간 내 두 시간 만일 동안 제가 설교를 두 시간 내 두 시간 만일 동안 제가 설교를 두 시간 내 두 시간 만일 동안 많은 손님들이 말씀 들으면서 운니다 mucha gente empiezan a llorar escuchando la palabra 또 많은 축사가 일어나고 hay muchas liberaciones cuando escuchan la predica hay gente que entra en la presencia del Señor porque es el lugar donde el cielo está tocando la tierra 그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만 이 땅에 존재하지만 함께 하늘을 안침받았다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벌써 보자 안침받았다는 것입니다 la palabra dice nosotros vivimos en la tierra pero ya fuimos sentados en el trono en Christ es el secreto de entender en Cristo es algo que tenemos que resolver en colosenses 그래서 예수 보자 내 보자 되는 것입니다 es por eso que el trono de Cristo es mi trono hoy vamos a entrar en la doctrina de la iglesia como le dije en el Nuevo Testamento hay siete doctrinas de la iglesia escuchen con fe 교회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디자인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nosotros tenemos que entender bien el diseño de la iglesia de Dios 목회자가 경험한 목회자가 어떤 생각으로 교회를 걸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la iglesia no debe ser llevado con la experiencia o con el pensamiento del pastor 그분이 디자인한 원리대로 교회가 통치되어야 되고 그리고 목회자는 그 바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pero la iglesia debe ser llevado de acuerdo al plan el plan y la voluntad de Dios que él ha tenido para esa iglesia 한 영혼을 하나님 부르신 목적은 당신처럼 만드는 것 es para que esa persona llegue a ser como él para que él se pueda ser como un Dios 목회자가 아무리 뛰어나도 한 영혼을 신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포기해야 돼 정확히 말하면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한 영혼을 신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고 성도도 교회 오면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힘으로 신앙산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적인 모든 것을 날마다 죽어줘야 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적 존재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한 영혼을 불러서 좋은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로 그 영혼을 보내서 바로 신적 존재를 만드는 당연히 내 방법은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 영혼을 세울 수 있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의지가 교회에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네 내 방법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거의 불가능한 방법 그러나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순간 오늘 아침에도 들었지만 그분이 내게 행하신 일은 어마어마한 일인 것 하나님이 영혼을 내한해 두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한해 두셨고 그분의 피를 내한해 두셨고 그분의 sang래 dentro nosotros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공부하는 모든 걸 통해서 그 세 가지 하나님의 신청 하나님의 의미 교회의 교회의 교육을 세우는 것인가? 우리 로마서 통해서 그것들을 알아야 돼. 교회의 교육을 세우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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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세가전서를 통해서 그것을 배울 수 있어. 자, 그렇다면 오늘 에베소스를 중심으로 볼 텐데 이 에베소스는 건물을 짓고 그 건물 안의 그 인테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다. 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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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가 어떻게 시스템을 갖춰야 그런 훌륭한 건물이 될 것인가? 이제 그 건물에 power가 들어가야 하는 것인가? 이제 그 건물에 power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제 그 건물에 power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과 나눌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오늘 이 교회들 가운데 에베소를 나누자 에베소스는 바로 시스템이라는 얘기죠 단순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기름심이 여러분 교회에 흘러들어가게 그래서 성령께서 이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 시스템을 만드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스 먼저 보면 1장 20절을 봅시다 교회가 근본적으로 얼마나 엄청난 곳이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좀 꺾으면 좋겠는데 이거 좀 꺾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능력을 전시적인 능력을 갖고 계시죠 그렇죠? 이 시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절 20에 보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들어왔는데 그리고 이 시절 20절을 보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들어왔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들어왔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들어왔는데 그 능력은 뭐냐면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모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분은 승리하여 보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지에 따라서 모든 이 만물의 흥망성세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보자 앉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통치하, 권세하, 능력과 주관자를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생긴 것입니다. 예, 통치하, 권세하, 능력과 주관자라는 것은 영적 존재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은 당연히 사단의 편에서도 해석이 가능하고 또 천사들의 존재도 가능하고 또 천사들의 존재도 가능하고 사단이 움직이는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본문에 따라서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사단의 존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 통치하는 말은 알케 라는 뜻이에요. 루시프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루시프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루시프로는 모든 원세와 라인들을 통치하는 권세가 바로 예수 있는 것입니다. 예, 당연히 루시프로가 다스리는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을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말입니다. 예, claro, 예, 그게 그 십접을 때 루시프로가rils 사용하는 것입니다. 루시프로는 루시프로는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을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분이 뭐가 됐는지 23절로 보니까, 22절로 보니까 맘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셨죠. 그리고 맘물이 누굴 두냐면 교회를 두시고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우주 맘물은 어떤 원리에서 지금도 움직이냐면 예수 교회 맘물 그리고 교회는 맘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거죠.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맘물을 다스리는 거죠. 여러분이 이것들을 경험을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지만 이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움직인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가 선포한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미리 그것들을 알게 하시고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거죠. 여러분 대변자가 말할 때 정부가 움직이듯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당신의 말씀을 선포할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가 세상을 영향 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일단 경험하든 안 하든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교회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 지난 우리 한국의 네 대통령은 우리 교회에서 예언했습니다. los cuatro pasados presidentes de Corea nuestra iglesia 예 저희 교회에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 먼저 예언하고 대통령을 세우셨습니다. 트럼프도 우리 교회에서 예언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굉장히 많은 이것은 뭐냐면 당신의 교회 중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앞으로 일어난 많은 일들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유엔 본부가 유럽으로 옮겨입니다. 유럽에서는 이제 유럽 군대가 창설됩니다. 네 모든 세상에 교회가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에 교회가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그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티칸이 어떤 일을 할 것입니다. 네 유럽은 어떻게 될 것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다 교회가 가지는 권세입니다. 이것이 다 교회가 그 교회가 절대 세상에 세상에 돌아가는 힘에 의해서 교회는 절대로 지배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체인 것입니다. 아멘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아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그것으로 통치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세상과는 완전히 차원이다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를 받죠 세상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치 받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통치 이 거룩한 통치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불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대로 TV를 볼 수 없습니다. por eso en mi iglesia nuestros miembros no pueden ver TV TV 없어요 21살 이전이 되기 때문에 핸드폰을 가질 수 없습니다. antes de los 20 años ellos no pueden tener un celular porque 세상과 불일치지 않고 거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성형 수술하면 안 됩니다. en nuestra iglesia nadie puede hacer cirugía plástica 하나님이 만든 창조 이 거룩한 이 메스터피스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있어 ¿cómo ellos pueden tocar esta obra maestra que Dios hizo? 맞죠? ¿verdad? 여러분은 전 우주 가운데 유일한 존재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나리자의 눈썹을 여러분이 없어서 눈썹을 그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supongo que alguien ve la pintura de 모나리자 y dice ella no tiene la ceja y le dibuja la ceja ¿qué va a pasar? 그 그림 이제 돈값 되는 거예요 ese dibujo es obsoleto no sirve 자 벌써 세상과 분리되지 않고 우린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잠깐만 세상적인 관점으로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거죠 la palabra de Dios no podemos ver la perspectiva del mundo y sacar o poner más 그것이 바로 인본주인 거죠 esto es humanismo 교회는 절대로 세상의 잦대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el mundo no se puede mover con la estándar la iglesia no se puede mover con el estándar del mundo 잠깐만 세상의 잦대로 들어오면 우리는 회개할 수가 없어 por eso si el estándar del mundo va entrando más y más en la iglesia no podemos arrepentir nosotros por ejemplo nuestro señor dice gocesen siempre ¿cómo podemos gozarnos sin cesar?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회개가 안 돼 si decimos si nosotros a esa palabra decimos ¿cómo podemos alegrarnos todo el día? pero como la verdad de Dios es que tenemos que ser alegres y si no estamos gozosos tenemos que arrepentirnos la palabra de Dios tiene que ser absoluta en nuestra vida la palabra de Dios es absoluta la relación con Él es siempre simple y primeramente usted dice que la palabra de Dios es muy literal claro que hay muchas metáforas hay muchas comparaciones la mayoría a la veces es literal pues tenemos que recibir la palabra como dice que dice este es el único secreto que le da la iglesia para poder gobernar sobre toda la creación por eso esta palabra es muy importante Jesús la iglesia y la creación por eso esta creación no puede venir arriba de la iglesia crean la iglesia tiene el poder de gobernar sobre la creación por eso no pueden decir ah el mundo está en un crisis financiero por eso la iglesia está en un crisis financiero no importa si el mundo está en crisis la iglesia no puede al revés puede ser que el mundo esté goceoso pero la iglesia puede estar en crisis porque la iglesia él es la cabeza nuestra cabeza no es el mundo nuestra cabeza es él por eso nosotros no tenemos que tener nuestro pensamientos como él es nuestra cabeza él piensa por nosotros el cuerpo solo se mueve a la orden de la cabeza en el versículo 23 dice eso la cual es su cuerpo la iglesia es su cuerpo y la plenitud de aquel que todo lo viene es todo que significa eso la plenitud si esto traducimos del griego directamente porque él es la cabeza de acuerdo al orden de la cabeza la iglesia se mueve en uno de una vez como usted saben cuando el cerebro da una orden el cuerpo se mueve de otra forma de interpretar el versículo 3 de la plenitud de Dios de nosotros de Cristo podemos esparcir y gobernar este mundo si nosotros nos movemos a la orden de la cabeza la iglesia va estar siempre lleno del Espíritu Santo usted tiene que recibir esto primordialmente con fe que esto es la iglesia de Señor la iglesia tiene la autoridad de gobernar sobre la creación amén amén y para hacer una iglesia como esta que tenemos que hacer en el capítulo 2 de Efesios nos muestra que la iglesia 5 cosas fueron crucificadas en la cruz se acuerdan como Jesucristo aseguró que él se demostró que él era el rey en la cruz la iglesia también va restaurando su autoridad real en la cruz por eso en la iglesia lo más importante es el arrepentimiento de la iglesia cuando nos vamos muriendo todos los días morimos de la carne la divinidad el poder de Dios se manifiesta dentro de nosotros por eso la iglesia el arrepentimiento en la iglesia es algo muy importante eso vamos a ver más cuando vemos en Efesios capítulo 1 versículo 3 adelante cuando Dios Dios nos dio la salvación Él nos dio todo lo que necesitemos para vivir pero por qué nosotros no podemos usar esto en nuestra vida es porque viviendo en este mundo fuimos atados en la carne y cuando vamos desatando todo lo que Él puso entre nosotros se va a ir manifestando por eso en la iglesia arrepentirnos es muy importante y cuando decimos estas 5 cosas fueron crucificadas en la cruz vamos sacando mediante la arrepentimiento de estas 5 cosas dentro de nosotros y en el versículo 1 del capítulo nos muestra que fuimos muertos de nuestros delitos y pecados nosotros podemos arrepentirnos siempre todos los días 하루 de 삶 가운데 살았던 자신의 하루 de 삶 을 자꾸만 하나 옆에 복귀할 수 있어야 돼 ese día que vos viviste tenemos que poder restaurar otra vez todos los días enfrente del Señor y qué es eso qué significa eso vemos atrás ayer y con qué energía o con qué fuerza yo dije eso porque yo tuve esta clase de relación con esa persona porque ayer fui influenciado del mundo porque yo dije esas palabras malas porque yo odia a esa persona porque fui desobediente yo ayer nosotros continuamente tenemos que poder restaurar esa vida que viviste ayer y mediante con la sangre de Cristo que está dentro de nosotros confiando en eso y vamos orando arrepentiendo el poder del pecado y el pecado se va borrando dentro de nosotros no no que ser perezosos en el trabajo de matarnos a sí nosotros debemos poder arrepentir todos los días y qué pasa cuando esto ocurre podemos crucificar la corriente de el príncipe de esta postestad del aire podemos crucificar acá podemos ver la orden de cómo se mueve este mundo Satan usa el secular para casar nuestro ser en esta orden el secular y el ser siempre va siendo atrapado por Satan Satan usa lo secular para atrapar nuestro ser esta relación se puede decir que siempre se mueve es una orden para destruir esta orden qué tenemos que hacer tenemos que matar a Satan pero Satan no recibe su juicio hasta el final del mundo tenemos que matar al mundo el mundo va existir hasta la vuelta a nuestro Señor de los tres el único que puede morir es nuestro ser como en Galactia 2 20 dice ese ser ya ha sido muerto en la cruz con y usted recibiendo esto siempre con fe en su vida siempre que yo ya morí lo pretende de nuestro ser es que aunque ha muerto resucita todos los cada vez que yo el pecar cuando vamos eligiendo el mundo este ser se resucita otra vez entonces que tenemos que hacer nosotros no hay otra forma hay que matarlo otra vez cuando seguimos matando al ser este ser va ir perdiendo energía cual cual es el estado de la glorificación que podemos ver este ser se transforma como un hombre vegetal es es un estado donde estamos pisando el cuello de ese ser para que no se pueda mover como siempre matando todos los días a este ser si ven en romanos capítulos 6 y 7 que pasa cuando este ser muere morimos del pecado y de la acusación del pecado que es la ley morimos de la ley nosotros es que si cuando morimos del ser morimos del pecado morimos de la ley por eso nosotros no tenemos que ser perosos en el trabajo de matar a nuestro ser estos 5 que vemos en el capítulo 2 vienen de ese fundamento en el versículo 3 habla sobre los deseos de nuestra carne lo fundamental de este ser es el deseo de la carne es el deseo de la sárex en Galatas 5 16 ahí dice que el deseo de la carne y el deseo del espíritu están en constante batalla ahora en este mismo momento esa batalla está dentro de ustedes nosotros tenemos que ser victoriosos en esa batalla y por eso el deseo de la carne va perdiendo energía en esa batalla cuando ese deseo de la carne muere como en el versículo morimos del delito y pecado se muere el mundo y muere el enemigo que satan y en el versículo 15 dice que fuimos muertos de la ordenanzas esto es los cinco mueren completamente cuando nuestro ser va muriendo por eso nosotros no debemos que ser perezosos en matar a nuestro ser así como en la bienaventurada el pobre en espíritu ese proceso de matar a nuestros seres digamos a ser pobre en espíritu la gente que puede llegar a tener pobre en espíritu son la gente que puede negarse así es el que puede tomar la cruz y seguir a Cristo si es que nuestro ser no muere es imposible seguir a nuestro Señor Alleluia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에서 여러분과 함께 죽으셨습니다 우린 그 믿음으로 받아주고 날마다 죽어야 돼 그럴 때 우리는 회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린 그분의 처소로 속 운전한 기능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2장 21절 보니까 우리는 주안에서 성전이 됐다고 말하고 1절 21 21 dice que somos el templo santo del Señor 성전 있다는 것 그분의 거룩한 영광 우리 안에 임했다는 것 이건 통치 개념과 직결되는 문제 하나님의 통치 하신다는 것 그 20년 동시에 또 우린 처소가 됐다 그리고 22 22 al mismo tiempo dice que somos la morada de Dios 그 모든 마음 으로 주권적인 결정이 내 동시에 이루어진 그 모든 decision del Señor el del Señor de Él se hace el mismo dentro de nosotros esas decision que se hace en la base central celestial se hace la misma decision dentro de nosotros 여러분 날마다 자아를 죽여가면서 여러분 성료로 완전히 지배 되가면 여러분 선포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다는 걸 보게 될 것 하나님의 권세가 제한되지 않는 사람 된다는 걸 알 수 될 것 정말로 여러분 입에서 그런 권세가 나오기 시작한 것 dentro de sus bocas van a salir esa autoridad y ese poder dentro de ustedes van a ver 몇 년 전에 이런 사람이 찾아봤어요 unos años atrás una persona me vino a visitar esta persona tenía anorexia que no podía comer esa persona estaba muy dentro muy conectado muy dentro del estudio de los budismos la esposa sí era cristiana esta persona leía demasiado el libro de los budistas llegó a un punto que no podía comer tenía la anorexia por eso él no comió por unos meses cuando él vino mandé a traer pan le dije come y él empezó a comer sin parar él decía no sabía que el pan era tan rico y fue sanado de la anorexia entonces yo le dije así a él tenés que creer en Jesucristo si no crees vas a morir pero escuché después de unos meses que él falleció no creyó en Jesús porque ustedes son la morada de Dios de su boca puede salir esta clase de autoridad y poder esto no es que apareció una vez creo que compartí con usted en el primer día le dije que se pegue y se pegan los huesos este es el poder y la autoridad que Dios se manifieste en la gente que continúa matando su ser esto es posible porque ustedes son la morada de es muy importante sobre esta santidad por eso es muy importante que matemos a nuestro ser porque esto la iglesia manifiesta el poder la autoridad real en la iglesia tenemos que tener un anhelo de un arrepentiendo profundo tenemos que tener un anhelo por la santidad de Dios tenemos que tener esa pasión de querer vivir por Dios tenemos que este anhelo que Dios es todo para nosotros es cuando Dios gobierna sobre ustedes y mueve sobre ustedes Dios no toca ligeramente la palabra que sale de tu boca esta es la iglesia del Señor 3 capítulo 3 del libro de Efesios es el testimonio de Pablo 3 capítulo 3 habla sobre la grandeza de la iglesia dice que la iglesia de Dios los principales propietarios de los lugares celestiales se le hace conocer los ángeles de Dios son principalmente ellos reciben orden de Dios pero al mismo tiempo los ángeles escuchan las órdenes de la iglesia verdadera de Dios galádeo galádeo 5 20 20 si ven primera tesanlo incenses 5 20 creo tesanlo timoteo timoteo 5 20 21 5.21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테카신 천사란 말 있어요 자 테카신 천사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참 교회를 보호하고 같이 살아가라고 보낸 천사들 얘기하는 거죠 교회가 자꾸만 거룩해지고 계속 영적 전쟁을 승리해 나가면 하나님은 더 많은 테카신 천사들 교회 보내주세요 많은 이유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겠지만 사실 영적 전쟁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이 부에세바의 모든 영적인 통치를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테카신 천교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이 자 우리 1장에서 좀 보기로 해요 어쨌든 이 교회라는 건 분명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지역의 원수들은 그걸 순순히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싸워서 그것들을 굴복시켜야 되는 것이 그때 하나님은 그때 이 테칸 천사들과 함께 우리 싸우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천사들이 정말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합니다 estos ángeles hacen muchas cosas continuamente 얼마 전에 이런 사람이 나에게 전해소 우리 성도는 아니었는데 제 집회가 딱 은혈 받은 사람인데 지금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자기를 막 못 살고 막 위협을 주고 막 때린다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 1분 후에 기절할 것이다 그 사람 어 진짜 근데 1분 후에 기절했어 그리고 막 어떻게 된 죽은 거냐 막 그래 아니다 1분 후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다시 일어났어 이게 왜 가야 하는 거야 이게 왜 가야 하는 거야 이제 일어날 것이다 전화를 다 하는 얘기에요 이게 무슨 일어날 수 있는지 지금 저와 같이 일어날 수 있는지 자 누가 사용하는 거지 누가 사용하는 거지 누가 사용하는 거지 교회의 건히로 천사들룡지 교회의 건히로 천사들룡지 누가 사용하는 거지 교회의 건히로 천사들룡지 교회의 건히로 천사들룡지 Los ángeles se movieron 몇 달 전에 이런 사람이 왔었을 거야 unos meses atrás 하나님의 사람은 왔었을 거야 그 시간 날마다 밤마다 오고 자기를 못 살고 esa persona me dijo 그 Toda 나의 너희들 오늘 아주 편하게 잠을 잘 거다 오늘 다시 귀신이 찾을 거다 또 귀신이 찾을 거다 그리고 전하고 왔어 어떻게 되냐고 뭐 어떻게 우리 귀에 와야지 누가 사역한 거지 천사람지 몇 년 전에 이런 분이 왔어요 목사님인데 어머니가 병원에 오랫동안 입고 계시오 다리가 부러졌는데 붙지 않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앉혀놓고 어머니는 일 태어날 거였어 네 네 태어났어 병원에 오랫동안 입고 계시오 네 누가 사역했고 네 천사람지 네 교회에 태칸 천사람이 수없이 많은 일을 하는 거지 네 우리 전도사 한 명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네 치질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병원도 갈 수 없고 돈이 비싸니까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사역했습니다 지질이 사라졌어 네 누가 사역했어 네 천사람지 네 여러분들 이 교회에 태칸 천사들이 여러분에게 수없이 많은 일을 하는 거지 물론 누구만 천사들이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도가신 능력이 그럴 필요도 없이 역사할 때가 있죠 할 때가po 일곱만 기억하기 네 certain kit 소리而 im 사라졌어 신 놀라운 필요abo 말 이 네 두 동 동 Ver 우리 대 하나님의 모든 정 볼 Us 은 4장은 그럼 뭐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해서 바로 교회의 시스템을 두셨다는 것이죠 그 시스템은 4장 11절에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 시스템은 사도형 선자형 보금전파형 그리고 목사와 교사 이것을 합쳐서 양육자형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교회는 이 성령이 이렇게 4가지 직임을 갖고 움직이시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성도가 들어와도 그 성도는 이 4가지 중에 하나의 특징을 갖고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성도가 50명이다 그러면 이 50명을 이 4가지 특징을 가지고 다 세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50명 모두가 서로에 대해서 이 역량 아래서 같이 움직이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부금전파형 어떤 사람은 evangelistas 어떤 사람은 양육자로 어떤 사람은 양육자로 또 로마서 12장의 관계 그리고 로마서 12장의 관계 그리고 로마서 12장의 관계 내일 좀 다르기로 하고요 또 봐봐봐요 엑소 4장 11처럼 모든 은사의 아주 근본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전성도가 이 시스템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세워지는 것이죠 todos los miembros de la iglesia es entrenados y levantados mediante este sistema 자 사도형은 뭘 말하냐면 그것은 진리를 구축하는 형입니다 저는 사도인데 나를 통해서 열방교에 이 진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나 말고도 우리 교회는 이런 사도적 특징을 가진 성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소금을 맡기면 제가 선포한 진리를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도를 통해서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50명 있다면 50명이 서로에 대해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자 imagínense 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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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án influenciándose los unos los otros 얼마나 경계지고 그리고 얼마나 성숙의 속도가 빠르게 선전 뭐 하는 것이냐 그것은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방향을 잘못 잡으면 영적 속이 넘어갑니다 사도는 진리를 세우고 선전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죠 일으로 가라 그럼 일으로 가는 것이죠 정확히 하나님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죠 우리 24시간 중부의 리더들은 전부 선지자들인 것이죠 교회는 반드시 선지자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2장 20절을 보세요 vean 사도와 선지자의 터유에 교회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20절 versículo 20 edificado sobre el fundamento de los apóstoles y profetas 이 시스템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는 이 시스템이 이 시스템이 없다는 것은 선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반드시 이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죠 이 시스템이 왜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시스템이 왜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시스템이 왜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이죠 보험전파는 뭐 할 것이죠 ahora ¿quiénes son los evangelistas? 그것은 방향에 이탈하는 사람들을 제 방향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evangelistas son los que la gente que salen afuera의 dirección ayudan le ayudan a que vuelvan a la dirección 보험전파가 강할수록 회계의 촉구가 강한 것이죠 cuando la palabra los evangelistas van evangelizando hay un gran arrepentimiento 양육자는 뭐 할 것이죠 ¿quiénes son los criadores los pastores los maestros en otra forma como dice la palabra son los que crían levantan 우리 교회는 양육의 시스템이 있는 것이죠 por eso en la iglesia tenemos este sistema de criar de levantar homeschool en la iglesia 대학과 신학교 다 이 시스템이 움직이는 것이죠 la universidad se mueve todo en este sistema en la iglesia levantamos a ministros de las palabras de los miembros leicos en la iglesia este sistema tiene que existir en la iglesia 제 경험상 de acuerdo a mi experiencia 초대교의 상황을 보면 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하면 si este sistema se mueve normalmente en la iglesia cuando un miembro de la iglesia entra en la iglesia 6개월 정도 사역자가 되는 것이죠 en 6 meses esa persona se levanta como un ministro 12절 보세요 이 시스템이 성도를 온전히 한다고 dice mediante este sistema dice versículo 12 a fin de perfeccionar a los santos esto si ponemos al revés sin esto no se puede perfeccionar a los santos y que hacen se les perfeccionas para que hagan la obra del ministerio esta palabra de ministerio la palabra diaconía tiene 5 oficios primero es misionero ministro adorador adorador la autoridad de la palabra y donador en este sistema un miembro se levanta para poder llevar estos 5 oficios en los 500 miembros de nuestra iglesia tienen diferente madurez nivel de madurez pero todos están siendo levantados como ministros están todos siempre preparados para ser mandados como misionero cuando Dios los llame imagínense una iglesia de 500 personas que todos ministran la iglesia no es un número la iglesia solo tiene que moverse del diseño del plan y la voluntad que Dios tiene para esa iglesia esto no es algo solo para nuestra iglesia eso son las cosas que Dios hace en toda la iglesia los que creen en el plan de Dios toda la iglesia que se levanta mediante el ministerio se está moviendo de esta manera porque es la iglesia de Dios si vemos esto la iglesia debe tener este sistema o no no hay otra cosa que sea es el diseño de Dios si o si tiene que hacer eso en la iglesia así que ustedes tienen que orar tiene que orar que Dios pueda crear o levantar este sistema en esta iglesia en el versículo 13 dice en este sistema nosotros crecemos a la medida de la estructura de la plenitud de Cristo y el versículo 15 dice crecemos hasta la cabeza espero que en la iglesia CBN este sistema se implemente en este lugar esta unción tiene que fluir ahora dentro de ustedes tienen que anhelar por esto con el número de esta iglesia usted puede traer una influencia impactante en todo Israel imagínese toda la gente que están acá se mueven de acuerdo a este orden y este sistema va a haber cosas que no se pueden imaginar va a acontecer en este lugar la iglesia no está en el número solo tenemos que movernos del diseño que él no creó si ven la doctrina siete iglesias paulo está repitiendo todo esto a cada iglesia hasta esa iglesia que se levantó en la ciudad de la ruina de colosenses dice la fama de tu fe se ha esparcido en todo alrededor del mundo esa iglesia que tiene la aseguranza que es en la iglesia de Dios que es donde en qué lugar esté puede ser que esté en Jerusalén en Tel Aviv en Berseba su influencia se esparce en todo el mundo esa es la esencia de la iglesia de Dios no es por una cualidad que nosotros tengamos sino porque somos la iglesia de Dios este sistema se tiene que implementar aquí en Paraguay en Paraguay en Italia también se tiene que levantar Amén Amén el equipo de béisbol imaginémonos de un dream team el mejor primera base el mejor de la segunda base el mejor de la tercera base el mejor el mejor tirador los mejores de cada posición se transforman en un equipo esto es el dream team en este sistema Dios va creando eso en su iglesia cada uno de ellos él levanta como el mejor ministro esa iglesia que se mueve en un cuerpo se transforma en un miembro Dios me mostró esto hace 29 años atrás y yo le dije si esa es la iglesia que tú vas a levantar yo seré tu padre tu siervo si esta iglesia gloriosa se va a poder levantar yo seré yo seré y con su promesa esas iglesias se están levantando ahora Dios está trayendo a la luz a estas iglesias de estos pueblos Dios quiere estar levantando esas iglesias aquí dentro de Israel también y espero que la iglesia CBN sea el protagonista de esto todos Dios puede implementar este sistema en esta iglesia 하나님 우리 교회의 사도형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선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보금전파형을 보여주시고 양육형을 보여주셔서 성령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디자인한 원리대로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셔서 여러분 숫자가 필요합니다 이 시스템에서 한 사람은 이렇게 최고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 그리고 최고의 팀워크를 만드는 것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전 세계에 그런 역량을 미치는 것 이게 교회인 것 자 그럼 4장 17일부터 뭘 얘기하느냐 자 이제 5장 20절까지 자 그렇다면 이런 교회를 실제로 어떻게 훈련할 것이냐 그 훈련은 바로 말의 훈련이다 참 놀라운 사실은 그렇죠? 네 말을 훈련시키는 것 왜냐하면 성도 입에서 나오는 말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porque las palabras que salen del miembro de la iglesia tienen poder 자 proclamation 절대로 성도가 선포강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 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네 그 정도는 최고의 용서를 갖는 것 자 사도 뭘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한 apóstol ¿de qué vive él? ¿de qué trabaja? 입으로 사는 사람 선지자 뭘로 사는 사람 profeta ¿de qué viven él? 입으로 사는 사람 보험자마자 ¿뭐로 사는 사람 los evangelistas ¿de qué viven? 입으로 사는 사람 양류자 ¿뭐로 사는 사람 los creadores los maestros 입으로 사는 사람 입으로 사는 사람 por eso esta iglesia necesita un entrenamiento severo de la boca de la palabra 우리 또 성경 거의 모든 부분 이 말을 중요하게 그렇죠 en el libro Proverbios muchos libros en la Biblia ponen importancia de la boca de la palabra y en el libro Santiago también habla el que no tiene error en la boca es una persona perfecta ¿por qué es eso? 말 porque la palabra no es en palabra sino que la palabra es la realidad de tu espíritu la persona que tiene ese espíritu en la incredulidad las palabras que salen son todas palabras de incredulidad la gente que tiene el espíritu santo las palabras salen con la unción y el poder de Dios la gente que está lleno de fe hablan solo palabras de fe la gente está lleno del amor solo palabras de amor sale de su boca por eso el entrenamiento de la palabra quiere decir es el entrenamiento de la santidad de las personas hallelujah en el capítulo capítulo 5 versículo 21 adelante nos está mostrando cuál es la vida de esta gente y hasta el capítulo capítulo 6 versículo 9 habla sobre la vida de cómo ellos tienen que vivir esta gente de la iglesia glorioso cómo deben vivir su vida y el capítulo y el capítulo versículo 10 Pablo concluye con la batalla espiritual la iglesia la iglesia la iglesia de fecio era una iglesia más poderosa que existió en toda la historia si ve en el libro capítulo capítulo 19 habla sobre la iglesia de fecio cuál es la idolatría que gobernaba sobre todo hacia menor en ese tiempo era Artemides y en la ciudad de fecio había el templo de Artemides que era cinco veces más grande que el Panthenon de Atenas pero alrededor del año 130 esta religión de Artemides desaparece de un día para el otro por eso los estudiosos tenían dudas de qué pasó que ellos habían sabido por eso empezaron a hacer la investigación ¿por qué pasó que eso desaparezca? ¿qué hacen estos estudiosos? llegan a encontrar un libro que se llama Los Hechos de San Juan y hace unos años atrás salió el tesis del libro de Los Hechos de Juan en Inglaterra uno de los pastores que fue mandados a Inglaterra a estudiar y hacer su doctorado va a salir con su doctorado tesis del libro de Fecios de mi yo no sé porque no sé estudiar predicar pero no sé escribir yo mando a la gente en vez de mí a escribir los tesis entonces la iglesia de Fecios es una iglesia tremenda en ese tiempo y qué dicen del hecho de Juan la idolatría de Artemis estaba creciendo que ellos eran tan tan estaban siendo muy soberbios orgullosos proud prideful eran muy soberbios el sacerdote viene y ¿qué sé? ¿qué pasa? ¿qué pasa? ¿qué pasa? ¿qué pasa? ¡Fuego! el traductor no era antes así pues desde que se casó sin su esposa ya no tiene más fuerza porque no le traje a su esposa esta vez no puede poner fuerza si seguía así te voy a separar completamente su esposa por eso ese sacerdote Artemis estaba tan soberbio dice que esto ocurrió en el año 90 que 당시에 Eveso el el viene a desafiar al apóstol que estaba sobre la iglesia de Fecios que era el apóstol Juan entonces le desafía a Juan y Juan viene al templo de Artemis dice que medio día el sacerdote de Artemis empezó a maldecir a Juan esto es que sale en el libro de Hechos de Juan pero como saben no pasó nada y el apóstol Juan dice esto ya terminaste y el sacerdote no tenía nada que decir y entonces el apóstol Juan dice que toma tres pasos hacia adelante levantando sus dos brazos y dice que oró así Señor Jesucristo muestra la honra de tu nombre dice que el cielo se abrió en dos una mano enorme cayó del cielo ese pantenón que era cinco veces más grande que del pantenón de Atenas viene a partirlos en dos y ese sacerdote que estaba parado es partido en dos y de ahí la religión de Artemis desaparece de un día para el otro así la iglesia Efesio era la iglesia más poderosa que existió en toda la historia con el diseño original de la iglesia nosotros tenemos que levantar sus iglesias unos cuantos años atrás cuando nosotros hicimos un misterio en India nos fuimos hacia Himalayas hicimos una batalla espiritual en ese lugar India es el lugar donde el espíritu maligno es el más fuerte hicimos una batalla espiritual y ¿saben qué pasó? dice que ese tiempo era tiempo de fiesta o pelerinación de los Indúes de los 여러분, 그 사건은 인터넷 들어가면 지금도 나옵니다. 그 12 성지를 다 하나님이 다 작살내버렸어요. 비가 오는데 이렇게 물기둥이 떨어져요. 그리고 5만 명의 힌두교 순회자들이 다 수장됐어요. 예, 교회는 이렇게 강력하게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예,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부터 전쟁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 갑질을 입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사람과 싸움을 하면 안 돼.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 그 사람 배우 어떤 형이 나를 미워하게 하라. 예, 그걸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늘 돈 때문에 고생한다면 돈을 준다고 행복해지지 않는 것이죠. 왜 저 사람은 물질의 고난을 받을까. 그 배우는 영을 봐야 되는 것이죠. 예, 어떤 사람이 늘 사람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을 미워해 주는 것이죠. 없는 사람은 arbitrar이 별로 없지는 게. 그 사람을 모르게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 저를 위해 항상 정보를 받는 것이죠. 예, 그 사람은 늘 사람 때문에 정보를 받는 것이죠. 예,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영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모든 것을 영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묶고 풀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바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술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 전신갑술이 쭉 나와있습니다 이 전신갑술이 쭉 나와있습니다 자 이것이 전체 에베스의 계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길에서 어떻게 하셨느냐 3절부터 14절부터 이 영광스러운 길 하나님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다는 것이 거의 지금 20년이 넘는 25년 동안 이 8가지 복을 매일같이 선포해 엄청난 복인 것이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에 이 복을 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그 복을 갖고 이런 영광스러운 길으로 가면서 어떤 전제도 승리하는 교회로 만드시는 것이 자 오늘 이 8가지 복을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복을 선포하기 전에 오늘 말씀 갖고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이 복을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을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복을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되겠지만 이 교회의 영적 시스템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앉아서 앉아서 봐보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디자인으로 올린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하로 어떤 사람은 선지하로 어떤 사람은 보금장판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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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떤 사람은 선지하로 어떤 사람은 선지하로 어떤 사람은 선지하로 한 사람 한 사람 마다 모든 사람은 선지하로 그 모든 사람은 선지하로 하나님께서는 선지하로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영적 시스템이 세우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안수 받을 때 이 기름구심이 전이 되게 하여 하나님 오늘 안수 받을 때 하나님 깔아야며 사마야며 안수 받기 하시옵소서 하나님 더 임하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오늘 이 시스템 안에서 세우지 않으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더 기름구심 하나님 오늘 다 같이 기도합시다 vamos a morar juntos 이 시스템 안에서 세우지 않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 세우지 않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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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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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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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ustries. ich ja. in ascend. ja. ja. 이런 교회의 등장을 교회로부터 바빌론이 완전히 분리된 것들로 항상 보고 있죠. 바빌론은 정치적 바빌론인 바로 게시록 18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정치적 바빌론인 게시옥 17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바빌론이 교회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죠. 그만큼 교회가 강력해진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 등장하는 바로 교회는 이런 에베소 같은 교회인 것이죠. 우리 이 예언의 말씀들을 믿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지금 등장시키고 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이 10년 교회가 반드시 그런 교회를 또 하나님을 세우시켜서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가 강력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저기 뒤에 오니까 성마기 있는데 여러분의 기도는 계속 하늘을 올라가고 있어요 강력한 기도의 약자에 나타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첩 전쟁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권사가 제일 유명해졌다는 교회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강력하지 않습니까? 제가 29년의 주님을 만났고 이런 교회의 생활을 할 때 몇일 동안 잠을 못 잃지 정말 강력한 기효정 그리고 지난 29년을 미친듯이 이렇게 걸어왔어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 그 29년에 보였던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전 세계에 정신없이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날틀어서 전 세계에 돌아가셨어 여러분 교회가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 저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여덟 가지를 보겠는데 믿음으로 받으세요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뭐 이래 그럴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도 이 복을 거의 매일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복의 힘으로 지금 움직임이 있어요 자 보자는 말이에요 3절은 바로 이 복의 서론입니다 자 찬송하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3절 versículo 3 dice bendito sea el Dios 자 서신서에서 서신을 시작하면서 찬송하라고 시작한 것은 에베소와 en todas las espístolas hay solo dos espístolas que comienzan su carta diciendo bendito Dios 바울은 바울은 이 여덟 가지를 봤기 때문에 너무 감격하는 것이 왜 왜 바울은 bendito Dios porque estas muchas bendiciones él comienza alabando al alabando sea adios y en primera de Pedro Pedro ve la obra de la salvación por eso él comienza la carta diciendo bendito sea adios 에베소는 문학자 부문이 시 입니다 시 si vemos en el género literario el libro de Efesios se puede decir que fue escrito en forma poética Pablo ve una revelación y él ora sobre eso y él expresa esa bendición en forma de una poesía un poema por eso el libro de Efesios si ves en el lenguaje original es muy bello así como ustedes saben en un poema una poesía cada palabra tiene muchos significados el libro de Efesios es una carta que él escribió en lo más alto de su espiritualidad vamos a este libro de Efesios por eso comienza bendito sea el Dios dice bendito sea el Dios y Padre nuestro Señor Jesucristo que nos bendijo con toda bendición espiritual en los lugares celestiales en Cristo primeramente dice que estas bendiciones están en Cristo estas bendiciones solo se pueden utilizar cuando estamos en Cristo eso quiere decir no tenemos que estar fuera de Cristo no solo las bendiciones pero para tener una vida correcta cristiana tenemos que estar en Cristo Colossians 1 dice que toda la creación está dentro de él parece que tengo sueño usted tiene que absorber con fe con gracia entonces yo voy a activar mi tiene que anhelar y desear ustedes cuando el bebé empieza a succionar toda la leche de la mamá empieza a traer todas las nutriciones de la madre usted también así tiene que absorber la palabra de Dios en esta hora yo no tengo mamas pero usted tiene que mamantar la mamá del Dios la palabra de Dios tiene que anhelar ustedes estas ocho bendiciones son tremendas por eso Pablo comienza en la carta diciendo bendito Dios son bendiciones que puede transformar su vida completamente yo puedo decir con estas bendiciones yo fui transformado esta bendición es tan tremenda que todavía hoy toda la mañana estoy orando con esto continuamente estoy haciendo fluir esta bendición en la iglesia esto es un deber como el pastor de la iglesia así como el deber de levantar y hacer su sacrificio de paz y de ofrendas y es mi deber que cada mañana yo levanto y oré para que la iglesia se mueve de acuerdo al plan y la voluntad de Dios usualmente Dios me levanta como a las 2 o 3 la mañana y ahora hasta las 8 la mañana la primera oración que yo abro el Padre nuestro y me empiezo a arrepentir del Padre y de ahí oro con las bien bendizanzas y después empiezo a declarar estas bendiciones a la iglesia empiezo a fluir estas bendiciones en la iglesia porque este es mi deber aunque yo quiera o no aunque crea o no tengo que hacer esto son bendiciones muy importantes y la iglesia se mueve con el poder de estas bendiciones ustedes saben la palabra bendición en hebrea viene la palabra barraka lo primero que nos dio a nosotros no era el pacto sino la bendición lo primero que nos dio fue bendiciones porque nosotros somos seres que no podemos vivir si no tenemos la bendición de Dios usted tiene que recibir este barraka la iglesia no se puede mover sin la bendición de Dios nosotros sí o sí necesitamos la bendición de Dios como ustedes saben la palabra barraka viene que el camello se arrodilla nosotros creemos en esta bendición y somos obedientes en Deutronomio vemos la grande bendición que recibe Israel y el secreto de esa bendición es escuchar la palabra y ser obediente aquí 나온 esas bendiciones de Deutronomio 28 no se puede comparar a esta bendición de Efesios aleluya 신명 28 canaan 땅 에서 복 de 살 수 있는 비교를 말하고 있는 것 el libro de capítulo 28 de Deutronomio nos muestra el secreto de cómo ser una vida bendita en canaan pero el secreto de esta bendición de Efesios es para que podamos vivir una vida bendita en cualquier lugar de este mundo por eso primeramente esta bendición es una bendición que está en Cristo dentro de Cristo por eso siempre nos tenemos que estar en Cristo para estar en Cristo que debemos que hacer nosotros él tiene que estar dentro de nosotros para gobernar a nosotros pero por qué él no puede estar gobernando dentro de nosotros es algo que estuve compartiendo con Filipenses 3.8 dice dice que el honor de poder saber más de Cristo lo tomé todo como porquería no porquería Pablo continúamente va vaciando todo esto y al final Pablo dice todo esto es para poder encontrarme en Cristo si es que nosotros no nos vaciamos no vamos poder encontrarnos en Cristo dentro de Cristo ustedes saben que si ayunan por lo menos en una semana cuando empiezan a tomar agua fría van a sentir que esa agua entra por tu boca y va cayendo hacia tu estómago porque podemos sentir eso porque estamos vacíos completamente porque ustedes no saben que el Espíritu Santo gobernando moviéndose ustedes porque ustedes no sienten que el Espíritu Santo se está moviendo dentro de ustedes porque hay demasiado muchas cosas dentro de ustedes hay que vaciar esto y ahí vamos a encontrarnos nosotros dentro de cuando estamos en Cristo podemos usar estas bendiciones con todo segundo dice que esta bendición es lugares celestiales acá dice lugares celestiales está en plural Uranos en ese tiempo cuando hablaban del cielo ellos tenían la filosofía que había cielo uno dos y tres que crees esta bendición no es que solo necesitamos para en la iglesia sino que esta bendición necesitamos cuando criamos a nuestros hijos cuando estamos haciendo nuestros negocios cuando yo estoy estudiando donde sea que yo esté esta bendición yo necesito para vivir por eso sí o sí tenemos que tener bendición en nosotros donde sea que estén esta bendición nosotros necesitamos yo fui una persona que en verdad no estudié mucho honestamente me está hablando no es que no estudié sino que no sabía rendir yo por lo menos traté de estudiar mucho pero siempre fallaba en los exámenes pero después que me encontré con el Señor Jesucristo ahora que cuando me encontré con el Señor Cristo tenía que orar mucho tiempo tenía que ser misterio no tenía tiempo para estudiar en el seminario en el versículo 8 vamos a ver sobre la sabiduría y la inteligencia de Dios ahora desde entonces cuando me encontré un Señor ahora empiezo a rendir bien los exámenes y Dios me empezó a enseñar de cómo estudiar que es eso por ejemplo era así no tenía misterio y la oración no tenía tiempo para estudiar yo yo oraba al Señor tú sabes todo sabes que yo estoy orando 10 horas al día tengo que ser un marido tengo que ser un papá no tengo tiempo para estudiar Señor enseñarme donde va a salir el exámen de dónde va a salir el exámen entonces empiezo a ojear los libros cuando el Señor el Espíritu Santo me separa abro esa página increíblemente el exámen sale de esa página que siempre usé este método un día el día siguiente era mi exámen entonces empecé a orar otra vez paré en esa página y estudié ¿saben qué? me fui a tomar y nos salió el exámen de esa página el Señor me engañó y me estaba enojando yo pero de repente Dios me dio una sabiduría ¿sabes qué hice? borré la pregunta del examen y yo hice la pregunta de lo que yo estudié y empecé a desarrollar la respuesta y entregué ese examen al profesor ¿saben qué me dijo el profesor? ¿sabes qué? yo me rindo a la pasión tuya te iba a dar un excelente y recibí el excelente el ah porque recibí estas bendiciones todo era todo era confortable hubo un tiempo donde yo estaba trabajando yo era como gerente de compañía de transporte y yo yo estaba encargado de hacer las producciones y mandar esto afuera pero el día que teníamos que trabajar era un domingo si nosotros no mandábamos ese producto para ese domingo a la noche si ese producto no terminaba el domingo y se mandaba íbamos perder toda la credibilidad de como compañía íbamos perder como más de 100000 dólares pero de repente yo sentí una fe dentro de mí y yo le dije a todos los empleados yo voy a ser responsable domingo descansen todo y claro el producto no salió a tiempo el sí no no nuestro crédito había muerto es un papel donde está escrito el precio la garantía y ahora estábamos en problemas salí el lunes a trabajar en ese tiempo no era whatsapp sino era telex de cómo comunicarnos telex es algo parecido al fax pero empezaba a entrar eso en nuestro trabajo eso empezó a imprimirse el c el crédito que no había dado se había cambiado la fecha y más allá el pedido incrementó si nosotros no podemos tener estos gustos en nuestra vida cómo creer en Cristo si nosotros vivimos evidente al Señor para gobernar sobre esta tierra si Dios no nos da el favor nosotros cómo vivir nosotros en esta tierra es por eso que nosotros podemos vivir con fe imagínense en esto la emoción de ese fax que estaba entrando con más pedidos y con la fecha cambiada y desde entonces todos los empleados confiaban en la decisión que yo tomaba es así como Dios nos exalta cuando somos obedientes a él y esa bendición que él es nuestra herencia es esa bendición yo soy su herencia y él es nuestro heredador y si yo soy su herencia él no va dar su bendición nosotros no esta bendición es una bendición fundamental que nosotros necesitamos en toda nuestra vida usted tiene que creer que esta bendición usted ya la tiene que poder usar esta bendición es tan cansado para terminar esto vamos tardar un poco pero voy a resumir y solo declarar esto es mejor recibir esta bendición que ir a dormir no yo tengo muchos testimonios de estas bendiciones yo cuando estaba en el seminario mi suegro cuando mi suegro le iban a dar el título de anciano en la iglesia dijo que se iba a arrepentir como él iba a ser el anciano de la iglesia empezó a orar para arrepentirse de todo lo que había hecho antes mi suegro es farmacista no no pagó o al solo los precios de la medicina y por eso mi suegro se fue a ese señor diciendo que esa vez calculé mal hice una ganancia más de mil dólares aquí te lo devuelvo y ese señor le dijo ese ya pasó mucho tiempo atrás no como ella recibí est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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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ero y estos dos se estaban peleando no recibí no no quiero recibí no no quiero y yo mirando eso parecía parece que ese dinero me va venir a mi entonces en medio de esa discusión bueno vamos a mi a mi a mi yerno y todos los gentes benditas eso ocurre en su vida porque nosotros somos su herencia por eso necesitamos esta bendición de nosotros amen anhelemos por esta bendición esta la bendición celestial al mismo tiempo dice que esta es una bendición espiritual es una bendición espiritual es una bendición fundamental más que nada tu espíritu el que tiene que tener bendición no es que tu cuerpo primero tiene que ser beneficiado sino que esta bendición es que fortalece y levanta tu espíritu es porque tu espíritu es bendecido el cuerpo no tiene problema el cuerpo también recibe bendición pero no importa si tu cuerpo no recibe esa bendición si tu espíritu está bendecido el problema es tu cuerpo no es un problema por eso se dice que esto es una bendición espiritual y acá dice esta bendición que nos bendijo eso está escrito en el pasado en el preterito es algo muy importante me dicen cuál es la diferencia que esto está escrito en el pasado en el presente en el futuro es la diferencia del cielo y la tierra puede haber una diferencia más grande que esto esté escrito en el forma del preterito pasado quiere decir que esa bendición ya está dentro de nosotros la vida de fe no es que vas caminando y de repente aparecen bendiciones y vas recibiendo sino que Dios nos hace caminar en este camino ya dándonos nuestras bendiciones entonces la imagen de la vida cristiana es la persona que creen y tienen fe que esa bendición ya está dentro de nosotros no tenemos incertidumbres porque eso ya está dentro de nosotros porque el Espíritu de Dios está dentro de nosotros no tenemos ninguna duda de nosotros de nosotros creemos que el Espíritu está de Dios tenemos esas incredulidades y certidumbres hacia Dios si el hermano que está allá atrás le digo hey hermano ¿tendrá o no me escucha o no me escucha? ¿tendrá un poco? 네 ¿tendrá me escucha no? 저렇게 멀 뒤에 있는 사람 내 소리를 듣는데 aquí 안에 있는 분 얘기 ¿cómo no escuchar de las personas que están dentro de nosotros? ¿por qué? porque estamos content de escuchando la voz del mundo porque no estamos escuchando la voz estamos escuchando la voz de los hombres nosotros siempre tenemos que estar solo escuchando la voz del esa gente que cree que él está dentro de nosotros vive de esa manera lo mismo con estas bendiciones como esta bendición está dentro de nosotros no tenemos problemas de la insentidumbre si te dicen no la bendición está si te vas a 100 metros allá ahí va estar la bendición hay una insentidumbre porque cuando llegas puede ser que nos des no podemos tomar una mala dirección y no llegar a la bendición pero no esta bendición dice que ya está dentro nosotros no importa como el crisis no que está acontecendo que manifieste yo tengo que sacar los obstáculos que están obstaculizando esta bendición que manifieste en la gente que creen que bendición ya está dentro de nosotros el fundamental es la vida cristiana fundamental es el arrepentimiento para ellos la iglesia de donde la gente creen sobre esta bendición la vida cristiana que dicen después de un cierto año ya no tenemos más cosas que recibir de Dios eso está errónea es malo eso ya escuché la palabra de Dios por muchos años ya no tengo palabra nueva de Dios eso es eso es en esos grupos misiones te enseñan que tienes que pasar por siete o ocho etapas y ya no hay más nada que aprender eso es mentira porque continuamente nosotros estamos creciendo continuamente estamos levantándonos continuamente Dios nos está transformando acá mis miembros de la iglesia están aquí nosotros ellos te digo que yo hasta él ahora todavía está cambiando Dios me está renovando todas nuevas cosas están manifestando dentro de mí eso es el misterio pastoral no es que yo estoy empujando desde atrás a mis ovejas sino que yo de frente si estoy caminando las ovejas siguen los pasos que yo por eso Pablo le dice a Timoteo que continuamente vayas mostrando tu progreso de la fe a todo el mundo siempre cuando yo estoy cambiándome y transformándome la iglesia va a ir continuamente transformándome ¿por qué la iglesia puede transformarse porque Dios ya nos dio todas las cosas dentro de nosotros para que podamos vivir el reino de Dios yo si continuamente me voy arrepintiendo él va ir manifestando cosas nuevas no si yo he predicado por más de 20 años puede decir que ya predique todo pero Dios continuamente me da dando nuevas revelaciones nuevas cosas se van declarando porque Dios ya ha puesto esta bendición dentro de lo primordial de la vida cristiana se transforma manifestar esto y ir sacando todos los obstáculos para que esto se pueda manifestar libremente por eso es muy importante que esta bendición fue escrita en el pasado quiere decir que esas bendiciones ya están dentro de nosotros y ustedes van a ver que eternamente estas bendiciones se van a ir manifestando dentro de ustedes porque nuestra esencia es continuamente ser imitadores de Dios en el reino milenio continuamente vamos a estar creciendo en el nuevo cielo y la tierra continuamente vamos a estar creciendo imitándole a el poder y la autoridad y todo lo que necesitan para hacer eso Dios ya puesto dentro de nosotros primero tenemos que creer en esto cuando estamos creyendo en eso Dios empieza a manifestarse de esa manera entonces veamos que son estas 8 bendiciones la primera bendición según se según nos escogió en el antes de la fundación del mundo para que fuésemos santos y sin manchas delante de esta bendición se puede decir son todas bendiciones que ya se fue predestinado para nosotros acá en este pasaje vemos que la palabra predestinación se repite pa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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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 versículo 4 paul otra vez usa la palabra elegidos elegidos escogidos y predestinados se puede decir que esta palabra no son exactamente iguales pero el significado es el mismo si hay una diferencia la palabra escogidos viene del antiguo testamento pero la palabra predestinación no existe en el antiguo testamento porque la predestinación es confirmada cuando Jesucristo viene de esta tierra como le dije ayer la palabra predestinación significa que Dios ya ha decidido hacer eso Dios no es que Él ha decidido darnos la salvación o el juicio la palabra predestinación solo se usa esto aquí en la Biblia la predestinación es que va hacer con los hijos que han recibido la salvación usted tiene que entender claramente en la Biblia no hay ninguna parte donde usa la palabra predestinación con tu salvación o tu destrucción es por eso el calvinismo está mal entendieron mal la palabra él lo que al mínimo dice que él ha decidido ya decidió darnos la salvación o la destrucción si eso es la verdad la responsabilidad de nuestro pecado nosotros no somos responsables de nuestro pecado porque Dios no es un Dios patotero y no es un Dios impotente en la perspectiva del amor de Dios cualquier pasaje que tú tomes de la Biblia tiene que satisfacer el Dios al mismo tiempo tiene que mostrar que Él es un Dios todopoderoso no vamos mostrar en detalle sobre este tema este año va estar saliendo el tesis sobre esto que la palabra predestinación nunca fue usado con la salvación y el es la predestinación de Dios su predestinación es que nosotros seamos santos y sin manchas si ustedes son los hijos de Dios el final de tu vida donde tiene que llegar a ser santos y sin manchas si vemos el principio de Romanos es llegar a la glorificación si vemos del libro de Hebreos es llegar al reposo sabán esta es la predestinación de Dios es la decisión que tomó para sus hijos esta es la corriente principal de la salvación de la Biblia en la Biblia no hay ninguna pista donde dice vivir como quier tu vida y recibir la salvación para irte al cielo en la Biblia no hay ninguna pista de si esa clase de gente va ir al cielo o no nosotros no podemos decir se va ir o no se va ir vamos a ver cuando lleguemos en ese día porque en la Biblia no hay promesa de eso porque el propósito de la salvación de Dios es para que nosotros seamos santos y sin manchas nosotros no tenemos que ser engañados ustedes no tenemos que ser engañados diciendo que viví la confirmar si esa persona va ir al cielo no si pensamos lógicamente se puede decir que él se va ir al cielo pero cómo se va ir si esa promesa no está en la vida la corriente principal de la salvación es que nosotros necesitamos para que seamos santos y sin manchas y nosotros creyendo en esa promesa tenemos que recibir el principio de la gracia de él como hablamos de la doctrina salvación para eso él puso su espíritu su palabra su sangre dentro de nosotros eso es más que suficiente que nosotros seamos santos y sin manchas y usted preguntarán ser santos y manchas ¿por qué eso es una bendición tan porque la bendición de Dios se está manifestando sin límites no hay una bendición más grande de las ocho bendiciones que vimos la conclusión de todas estas ocho bendiciones es para que nosotros somos santos y sin manchas y por eso que continuamente estamos diciendo que el arrepentimiento es lo más importante en nuestra vida de fe lo irónico es que cada vez que nos arrepentimos vamos más profundamente en la timoteo 2.15 en primera timoteo 2.15 Pablo habla en ese momento cuando él escribe timoteo es casi al final de la vida de Pablo y en lo más alto de su espiritualidad y él dice que él es el peor de los pecadores Pablo dice en el nivel más alto de su vida de fe dice que el peor de los pecadores es porque Pablo cometió muchísimos pecados en ese tiempo no es eso sino que los pecados fundamentales de su vida van crecer que es más grande de lo que imaginó si vemos esta mano parece limpia si usted pone el microscopio debajo de la van a ver toda la virus que está en la mano ¿qué quiere decir eso? ver contactamente con los leyes de Cristo continuamente nos vemos nosotros desde el nivel de Dios entonces podemos ver las maldades los pecados fundamentales de nosotros ¿por qué esto es posible? porque Pablo continuamente estuvo arrepintiéndose en 1 Corintio Pablo 15 dice esto yo me muero todos los días es por eso yo me renuevo todos los días es porque no morimos todos los días podemos ser renovados todos los días y usted tiene que este estado que somos santos sin mancha cuán grandioso es ese estado nosotros somos toda gente que tenemos el poder del Espíritu Santo pero a algunos se le manifiesta y a algunos no ¿cuál es la diferencia? ¿por qué esta diferencia? es porque ¿quién es el que nos está limitando al Espíritu de nosotros? ser santo sin manchas es la persona que nos está limitando a Él es que Él se mueve y trabaja como Él quiere dentro de nosotros y es por eso tenemos que recibir con fe la predestinación de Dios que nosotros seamos santos y sin manchas y ahí vamos experimentar que es posible llevar un arrepentimiento profundo la primera bendición es que somos santos y sin manchas segundo la segunda bendición de versículo 7 dice que predestinados para ser adoptos hijos suyos dice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면 주님의 결정 es 뭐냐면 너를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겠다는 la decisión si Dios nos salvó que Él quiere hacer es que Él nos quiere predestinar que seamos hijos ¿qué quiere decir que seamos hijos hijos suyos el César tenía su Tetraca alrededor para gobernar la tierra el César cuando le da el Tetraca cada uno de ellos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죠 교회는 분봉왕의 권세가 있는 것이죠 영권, 물권, 자연권의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이죠 돈이 있다, 없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제한되지 않는 것이죠 예, 우리 만물다스는 분의 약속이야 예, 믿음은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가 본질적인 권세를 받아들여야 되죠 예, 교회는 또한 자연권이죠 예,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이죠 예,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이죠 예, 이런 간증은 또 수없이 많습니다 예, 하나 말하면 예, 우리 교회에서 공항으로 가려면 다리 하나를 넘어야 되는데 예, 그 다리를 차단한 것이죠 예, 우리 교회에서 공항으로 가려면 다리 하나를 넘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공항으로 가려면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이죠 공항에 도착했는데 비행기들이 못된다는 것이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가 떠날 비행기만 활주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활주로 있었는데 태풍이 왔으니까 못된 거 아니에요 한 시간 더 활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태풍이 멈추를 그런데 희한하게 태풍이 진짜 1분 동안 2분 동안에 멈추se 그리고 우리의 태풍이 우리의 태풍이 멈추를 이런 자연을 다시는 권세가 교회 있는 것이 여러분 교회는 이런 권세가 이런 권세가 이런 권세가 이 권세가 이 권세밤을 다시는 권세가 CBN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CBN에서 일어난 모든 일의 결정은 CBN이 결정해야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귀신은 순순히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영초 전쟁을 이 권세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원수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승리에서 여러분이 이 권세가 이 권세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권세가 이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아멘 세 번째 보고 봅시다 교회는 바로 죄 3의 권성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은혜의 풍성이란 말 7절에 나와요 이 풍성이란 말 에베스스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는 이 풍성이란 말 이 풍성이란 말 이 풍성이란 말 이 풍성이란 말 이 에베스스스는 바로 은혜의 풍성 그 다음에 극률의 풍성 그리고 영광의 풍성 이런 말들이 나와요 자 그것은 보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오신 곳이 그 말은 그분이 영광으로 임지하셨다는 이 영광에는 영광의 맛이 있는 것이예요 사과를 먹으면 사과를 먹으면 사과의 맛이 잇듯이 롬스스는 그것을 영광의 자유라고 말하고 그 분이 통치하는 교회는 그 영광의 마구 그 교회는 자유가 있는 것이예요 자유가 있다는 것은 성령이 완전히 지배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예요 libertad quiere decir 그 estamos completamente sumergidos en el Espíritu Santo 말씀에 완전히 자녀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예요 자 Colossians 그 영광의 능력이 나와요 교회 안에 그 영광일 때 교회는 능력이 되는 것이예요 자 그리고 오늘 그 영광의 풍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빛을 볼 때 그냥 이렇게 뭐야 이런 하얀 빛밖에 안 보이지만 nosotros cuando vemos la luz vemos una luz blanca 그러나 prism을 대면 pero si cuando ustedes ponen el prisma 빨주노초 파란 색깔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영광이 임한 교회에는 풍성함이 있는 것이예요 자 풍성함은 무슨 말이냐면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한다는 것이예요 그는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가장 첫 번째 상상은 가난혼인잔치였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인 것이예요 예 잔치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음식이 다 있어 그렇죠 한국에 가면 뷔페 하나가 있는데 이 음식 종류가 800가지가 나오는 부패가 있어요 모든 원을 먹어라 모든 원 800가지 800가지 예 예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예요 예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궁금하십시오 그는 그는 늘 풍성한 것이예요 할렐루야 하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그의 피 우리 어제 히브리스 얘기했어요 그 피 중에서 어떤 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피는 바로 우리 하늘에 보자 있는 모든 죄의 발사체인 그 피 그 피 때문에 우리는 속냥고 죄상을 받았다는 거죠 이 속냥이란 말은 어떤 말과 쓰이냐에서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 죄상이란 말과 같이 쓰이고 있어요 이 죄상이란 말은 완전 죄와 이혼했다는 뜻이에요 죄와 이혼했기 때문에 완전히 다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죠 오늘 하늘 성수에 모든 우리의 죄의 발사 다 삭제했다는 거죠 오늘 하늘 성수에 모든 우리의 죄의 발사 모든 우리의 죄가 다 삭제했다는 거죠 아자젤 염소와 광염 사라지는 거 보면서 이 사람에서 야 죄가 끝났다 죄와 이혼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살 수 있는 권세가 부여된 것이죠 예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네 죄된 너희가 사하면 살 것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땅에서 무기면 하늘도 무궐 수 있는 것이고 땅에서 무기면 하늘도 불 수 있는 것이고 자 교회가 하는 죄삼이 권세란 뭘 말하는 것이죠 사망에 예수의 피를 살펴면 생명으로 변한다는 거죠 예 여러분은 자꾸만 이 가자지고 이런 데다 포위를 뿌려야 되는 거죠 예 이스라엘 때에는 죽음의 냄새가 너무 강합니다 예수의ि상 저의 처음인 이스라엘 때 계속 기억 중인 게 수많은 억울한 피들의 호소가 들렸습니다 예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으셨어요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얼마나 치열한 전쟁이 아마겟 전쟁이 일어나는지 무기토로부터 250km의 피의 강물이 우린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린 이런 비극적인 역사 앞에 성리를 갖다주는 유다지파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 이런 예언의 말씀을 다 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다 보이셔야 되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의 이런 죽음의 장소에 바로 예수의 피를 뿌려야 되는 거죠 예수의 생명의 피를 선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피를 선포할 때 주님은 절대로 그 영혼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 영혼을 이 회개의 역사로 하나님을 이끄시거든요 우리는 죄의 삶에 건설했던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 영혼을 이끄시거든요 우리가 주신 이 여덟 가지 복은 생명에 관계 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죽음의 생명이라도 생명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 영혼을 이끄시거든요 모든 것 그 영혼을 이끄시거든요 여러분은 그 피를 선포하세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여러분이 나를 선포하고 영혼들에게 뿌려야 하는거죠. 예수의 피! 4. 번디션 여러분 너무 피곤해 나도 피곤해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만드세요 중요하죠 그렇죠? 네 번째 벽은 바로 모든 지하 천명을 위해 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우리는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지하 천명이 있으면 믿어야 돼 자 근데 그거 보세요 지하 천명을 주실 이유는 뭐냐면 그 구절은 나왔지만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이죠 네 할 수는 없냐 여기 문제가 없어 내가 뭘 소유했느냐 이것도 우리한테 문제없는 것이죠 오직들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분의 뜻이냐 아니냐 안 될 것만 고려하면 되는 것이죠 그분의 뜻이면 가는 것이죠 그분의 뜻이면 안 가는 것이죠 그분의 뜻이면 안 가는 것이죠 그분의 뜻이면 안 가는 것이죠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사를 초점이 초점이 자 거기 우리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개시형을 우리가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혜와 청명은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sabiduría e inteligencia para saber la voluntad de él el misterio de su voluntad 우리 골로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 비밀을 아는 것은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 영광을 알 때 영광의 풍성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비밀이란 말할 때는 꼭 하나님의 말씀에 관계하고 자 그래서 지혜와 청명에 있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는 것이죠 자 지혜와 개시형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가 뭘 싫어하시는 것이죠 자 이런 지혜와 개시형을 받으면서 우리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자 지혜와 개시형의 관계는 뭐냐 자 왜 교회 지혜가 없느냐 자 왜 교회 지혜가 없느냐 그럼 왜 개시가 없느냐 자 개시는 은사가 아닙니다 개시는 기도 한번 하다가 깨달은 것이 개시가 아니에요 개시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고 삶의 방법이 하나님이고 삶의 과정이 하나님이고 자 이اذ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일품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자 예고 자 이제 모세가 있습니다 자 예고 신사연에 가서 하나님의 판석을 치라고 자 예고 자 이제 그 판석을 치는 거죠 자 이제 말하지 않아 그런데 모세는 정확히 물이 나오는 반석을 쳐서 그 수백만 명의 반석에서 어디서 하나님이 일하신지 그렇다면 지혜는 뭐냐 명령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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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지혜는 기시에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 동기, 방법이 하나님의 목적, propósito, proceso 그러면 어디서 하나님이 일하신지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것은 바로 지혜의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혜와 계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섯 번째 복을 말하세요 천상천하 시간의 때를 통일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구절 중반절부터 십절까지 얘기하죠 영어성경에는 그걸 구절로 얘기하는데 헬라우완문에는 바로 그거 다 십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력 영어성경을 통일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 오케이, 땡큐 예, 심지어 아무것도 준비한데도 예, 그분이 해라 그러면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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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nque todo esté preparado para hacer 하지 마라 그러면 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 모든 때를 결정하는 것은 그분이기 때문에 예, 예, 이 권세가 교회에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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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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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예. 예. 8% 19% 11% 21%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기억이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지시는 것이 우리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드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기억이기 때문에 기업이 얼마나 잘 될 거냐 그건 그분의 결정이 되네 그분의 영광만 드러내면 돼 그분이 되기 때문에 그분의 뜻으로 우리는 가고lin의 결정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치 않는 방법으로 돈을 벌면 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을 해 먹으면서 돈을 버는 일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육이 저희는 우리의 교육이 그 글쎄가 영향을exposive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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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에게 유지한 그들에게 그들에게 그들이 그들에게 그들이 그들에게 유명하게 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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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들에게 기도해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가 우리의 주식의 51%를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주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의 뜻대로 그 기업을 운영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기업은 그분의 기업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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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vaatl полож 로그니an 아멘 일곱 번째 복 다 끝났어요 힘내세요 여러분 이 복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움직이기 시작해 아멘 12절에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영광의 찬송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라고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을 타입하시겠습니다 창조주로부터 영광의 찬송을 듣는 자들이 아까 말했지만 거룩은 불일로부터 시작한다 예 내 종교를 아는 자들은 창조주가 나를 어떻게 여기는 것을 믿는 자들은 세상을 타입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오는 것이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누구냐고 알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믿음으로 타시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오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오는 것이 그것이 바빌론이든 그것이 아수리아든 로마가 됐든 로마 그러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이죠 자 우리가 누구냐 창조소로부터 영광의 찬송소리를 듣는 자들 결코 이 종교에 잡지 마세요 자 옛날 중국 황제들은 왕족들은 마차를 타고 땅에 내릴 때 절대로 맨땅을 발로 밤누버렸습니다 딱 마차가 멈추면 자주색 비단이 쫙 깔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단 위를 걷는 것이죠 이 땅에 왕족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앞으로도 하나님의 씨를 누구야? 우리는 우리의 인생들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가족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에 아무거나 하나 먹는다 우리의 세상에 모든 것을 다 먹으면 우리의 그 Kerry 우리의 우리의 목표 하나님 여러분에게 지금 영광의 찬송 소리를 계속 바라고 자 위를 보세요 자 천장으로 보이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늘을 보이면 되죠 보이죠? 보이죠? 자 하나님의 기타를 메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찬성합니다 당당당당당 하나님을 찬성하면서 들으세요 여러분께서 그분이 찬성합니다 그분이 찬성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소리질며 사랑하십니다 예, 내가 자녀를 놔 보니까 알겠다고 하나님 마음을 예, 얼마나 예뻐지 막 아! 아! 사랑하고 예, 또 잠잠이 사랑하시네 예, 너무 사랑해 부르면 손을 못 내 예, 또 노래 부르면 사랑하시네 예, 너무 사랑해 부르면 노래가 나오는지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해 부르면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해 부르면 우리 노래 부르면 사랑하시네 예, 그 사랑을 믿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얼마나 귀하게 나 그 종교가 믿어주세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 이 정체성을 믿는 자들은 절대 세상과 타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정체성을 믿는 자들을 사랑하시네 예, 왜 에서는 버림을 받았습니까? 왜 에서는 버림을 받았습니까? 자기의 장작권에 이 종교함을 파주한 걸 팔아보기 때문에 예, 우리는 이것들을 함부로 여기 말해 내가 누구나 하는 것을 함부로 세상에 버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하시네 예, 여러분, 쇼펭 알죠? 쇼펭 쇼펭, 쇼펭 알죠? 쇼펭 쇼펭이 이제 2차 때 5세에서 이제 스위스로 알프산을 넘어서 이제 피아노을 가는데 쇼펭이 7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알프산을 넘는데 이 아이가 손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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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자주 넘어지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야, 주머니 손을 빼고 걸어라 그래, 안 넘어진다 그때는 7살이 쇼펭하는 말 근데 이 쇼펭은 7살이 쇼펭은 나는 세계적인 피아노이 될 것이고 난 절대로 손을 닫으면 안 됩니다 일곱살짜리가 자기가 누군 줄 알고 그리고 쇼펭은 그 믿음대로 세계적인 피아노이 될 것이고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누군이냐고 믿는 자들은 창조적으로 그렇게 대화하시는 것이죠 예, 그분이 우릴 영광의 찬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믿는 자들은 여러분을 하나님 그렇게 대화하시는 것이죠 그 때문에 여러분의 음식을 빵빵하게 굴리는 것이죠 예, 왕족이 움직이는데 왜? 그니까 주님은 여러분 안에 바로 로열플러들 그리고 여러분이 자신의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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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을 전체를 해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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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형 에스, 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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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gre tipo K o R R J형 o, tipo, sangre J J형 혹은, 뭐야, R형 o, sino R, realness 우리의 혈액형이 그거입니다 절대로 세상과 탈바하지 마세요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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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봄을 듣고 바울이 아주 특이클한 표현이에요 모든 복음은 그 진리라는 말을 바울은 사용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진리로 선택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은 진리로 선택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은 진리로 선택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기 때문에 porque la verdad es el único estándar absoluto 우리 진리의 목숨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그 말씀이 채워졌다는 것이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바로 성령이 인치시는 것이 성령이 그 진리를 따라서 흐르는 것이 그 약속의 말씀대로 선포하는데 성령이 도장을 찍는 것이 그 말씀의 믿음의 선포 가운데 성령이 보증한다는 것이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선포이기 때문에 그 선포를 성령에서 두 장 찍는다는 것이 결제한다는 것이 예, 할렐루야 여러분의 약속에 대한 선포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야 이렇게 하나님의 신청을 통해 당신이 맞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에 대한 선포와 성령이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세요 너희들을 거룩하고 먹겠느냐 너희들을 분봉하고 삼았느냐 너희들에게 죄삼의 권세가 있느냐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었느냐 왕권의 기름을 너희에게 주었느냐 너는 나의 기업이다 너희는 나의 영광의 찬성이다 너희에게 성령으로 모든 약속을 인천느니라 이 여덟까지 복이 너희 안에서 믿어야 되니라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오늘 여덟까지 선포하세요 이 복이 여러분의 이슬을 믿고 선포하세요 우리 CBN 교회가 이 복으로 움직여달라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이 이 복으로 움직여달라고 이 복을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기업이 이 복을 선포하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 복을 선포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 이 복을 선포하세요 이 복은 여러분을 영광적으로 움직이는 강력한 힘인 것이 우리 CBN 교회가 이제 이 복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이 복이 이제 우리 CBN 교회에서 날마다 새롭게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의 시스템이 움직이게 하시고 강력한 영적 전열을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주옵소서 원수들에게 투여하는 이름이 되게 하여주옵소서 이 강력한 복이 이제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걸 보면서 성도들이 복을 받는 것을 포기하여주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 복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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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강력한 바라카가 움직이게 하시옵소서 이 바라카가 하나님의 모든 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히브리 6장에 말하듯이 내가 복주고 복주고 반드시 복주리라 이에 당신의 그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여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덟 가지 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라 찬송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지지하는 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복이 흐름이 하소서 이 복이 우지게 하소서 이 복이 이제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성파합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하자 할렐루야 성패 이 복이 소통하리라 할렐루야 더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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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강요하기만 하소서 더 강요하기만 하소서 더 강요하소서 오 할렐루야 너희를 거룩하고 흐뭇하게 하느니라 내가 너를 풍부왕으로 삼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죄삼의 권세를 주었느니라 내가 모든 지하총명을 주었느니라 너에게 왕권의 기록을 내가 부어준느니라 너는 나의 기업이다 내가 너를 영광의 찬성이라 말하느냐 너의 모든 기도와 너의 모든 선포를 내가 도장 찍었느니라 더 이마시옵소서 더 이마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이 마지막 등장한 영광스러운 교회가 안의 미지에 등장하게 하소서 우리 시비양교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소서 당신의 디자인 원리대로 교회가 새롭게 변하게 하소서 당신의 거룩한 총기가 하나님의 마음껏 움직이게 하소서 이 지역을 안한 착한 모든 원수의 역사를 하나님의 멸하시옵소서 당신의 통치권이 당신의 교회의 섬을 포기하소서 예수을 이 incarnation 단거 그 죽어라 다 당할지라고 더 힘었을 더 강력하게 하소서 더 충만하게 하소서 있다면 고 Usednam 오늘이 La bendición United 요구 더 흘러갈지 ada mean 더 흘러갈지어다 더 흘러갈지어다 더 흘러갈지어 더 충만하게 할렐루야 하늘여소서 하나님 하늘여소서 이 시민교가 하늘의 덮어시운 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을 실시하여 이 세상처럼 하늘의 영광이 덮어시게 하소서 하늘의 나라가 총기가 움직인게 하소서 더 흘러갈지어 더 흘러갈지어 더 흘러갈지어 믿음으로 보게 하소서 모든 하늘의 기름이 활성화되게 하소서 피로는 환상이 열리게 하시고 영보별을 위하시며 모든 은사적 기름이 시간을 흘러가게 하소서 더 흘러갈지어 부세하라니 새롭게 하소서 모든 교회를 하라니 누르고 있는 영들의 역사를 멸하시옵소서 원수의 모든 전략을 파괴하게 하소서 공동체를 위룩하며 절망을 하는 모든 원수의 역사를 침멸하소서 석크리스도와 하나님 종교형들을 변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풍성한 기회를 무신 교회를 새롭게 만드시 부러지게 하소서 완전히 새술에 취하라 격사에 계시옵소서 새술에 취하라 더 취하라 더 취하라 더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원수의 기도가 이제 공동체도 올라가게 하소서 더 더 강력한 기도가 더 천만 더 이 맛이 없어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 엄청난 복을 주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 엄청난 복을 주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이 복이 드러나게 하시오 주님의 나라가 이 말까지 계속 성장하게 하시오 계속 세워지게 하시오 우리의 모든 진보를 날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하시오 모든 사람이 다행히 하시오 우리의 모든 성장한 복을 주신 더 강력한 기도가 더 강력한 기도가 더 강력한 기도가 오 할렐루야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목적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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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감사드리고요 아멘 le damos las gracias 자 내일은 아침에 은사론을 좀 다루기로 하고요 mañana en la mañana vamos a estar hablando sobre los dones espirituales 결국 은사론은 예be 문제인데 al final y cabo los dones la doctrina los dones está relacionado 그리고 마지막 시간 저는 종말론을 다루고 싶습니다 나 시간에 오늘 우리 사모님과 좋았다는데 escuché que tuvieron un tiempo lindo con mi esposa esta tarde mañana creo que va a ser mejor 뭘 할지 모르겠지만 yo no sé que va a ser 우리 사모님은 선제하기 때문에 서봐야 뭘 할지 cuando se para recién sabe que va a ser 사도기 때문에 다 하나님 미리 알아주셔 사도기 때문에 다 하나님 미리 알아준 porque yo soy un apóstol Dios me enseña todo lo que tengo que hacer primero antes de subir mañana nuestro último día Dios no bendecir con la lluvia tardía tres días son días muy corto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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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lo que quería hacer 정작 좋은 일 제가 떠난 다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 더 갈망 삼으세요 vamos vamos a anhelar desear más por este último día de mañana los temas que hablamos aquí en estos días no son temas fáciles la característica de mi predica algunos si ustedes creen en el momento y ascoltense pero hay muchas áreas que ustedes tienen que orar y meditar y batallar esto con ustedes como dijimos hablamos de Jeremia en Jeremia dice que la palabra de Dios es dulce en la boca pero es amargo en el estomago espero que después de batallando con esta palabra que esta palabra se encarnen en tu vida puedes ver que haya tiempo de amargo o dolor pero va a haber frutos de esta palabra en tu vida y espero más que nada que el poder de la oración sea vive en esta iglesia como dijo mi pastor en la tarde acá se tiene que levantar la tribu poderosa de judá capaz puede ser los cinco años del ministerio que hicimos de Israel hasta ahora era para esta iglesia fue toda una preparación para venir aquí los pasados cinco años Dios ha derramado muchas cosas por nuestro ministerio el monto de dinero que dios hizo gastar usar en Israel en los pasados cinco años puede ser casi cuatro millones de dólares siempre todas las iglesias del mundo venía a hacer conferencias juntos aquí yo no sé por qué Dios hizo eso yo sé por qué Dios hizo eso para que la iglesia gloriosa se levante aquí en esta tierra tenemos que anhelar y desear a tiempo que esta palabra profecía se van cumpliendo ahora espero que mañana nuestro último día sea un tiempo de más bendición vamos vamos darle la gloria al señor señor 감사합니다.